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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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메모지 내용이 전부 다 사실려고 한다면 그래도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확률이 높겠죠 건강상태가 많이 안좋아 불구하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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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아니라 개개 근데 어떻게 된거에요? 20년전인데 되게 오래됐고 10년도 훨씬 넘었고 혹시 혹시 있습니다 아니 연관이 좀 있을까 아니 마이크로치는 없습니다 퀴즈 보자 퀴즈 보자 귀터리 하나도 없는거 봐서는 귀청소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몸상태 피부라든지 그런것들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떤식으로 관리를 받던 아이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격은 되게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파트가 힌둥이나 이게 패키지가 있는데 이 친구랑 이거 비슷할것 같고 다섯살 중에 다섯살인데 다섯살인데 여보세요 네 역시 힌둥이 보호자분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